유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계점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오늘이 바로 샤타포스의 날입니다. 제가 이 이벤트와 함께 바로 칼리 템 세팅을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찍먹을 본다고 하면서 인피에이트의 헥스 시컬을 이렇게 맞춰놨었습니다. 이때 이 운을 더해서 무기부터 시작을 해서 방어 구도 맞춰볼 생각이에요. 우선 아킹무기의 인식은 달고 그 다음 오아케인으로 강화를 도전해볼 생각이에요. 만약에 정말 개만한 것 같다 싶으면 좀 나 말려줘. 알았지? 딱 그냥 3천억에 맞는 아케인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그나마 지금 추업 중에 제일 괜찮거든요. 보시면은 133의 보공의 럭사입사. 얘는 카르마를 못 질러요. 카르마를 못 질러는 이유가 장착할 수 있는 캐릭터가 없잖아 지금. 내가 찜해놓고 한번 일단 해보자. 너무 조용한 차크감이 아 수리할 거 뻔히 알아. 알아. 알거든? 아는데? 한 번만 하자. 아아 아 오케이. 여러분 말 믿을게. 듣는다. 고. 키버트에 완벽하면 되니까요. 아크인으로. 다자. 낫배드. 쭈신아 황망 있니? 50번 질러 보자. 어 강화 있는 거는 한번 질러보라고? 자 여기 질러봅시다. 어 고마워. 일단 무기부터 맞춰봅시다. 강화를 먼저 해둔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노파방 하겠습니다. 노파방이야 더 싸니까. 추업 이거 맞아 여러분. 어? 야 야 잠깐만. 야 야 이거 어떻게 된거죠? 왜 이뿌나 됐지 추업이? 얘가 그나마 지금 추업 중에 제일 괜찮거든요. 왜 도공은 여기 있고 동추업은 여기 있죠? 야 야 충신아. 내가 여기다가 강화 돌렸나? 자 사왔어. 사와서 이제 강화를 하는데? 아 원래 갖고 있던 거에 강화한 거. 내가 그냥 공격력 1,3,3만 봤어. 이거를 충신아 주고? 잠깐만 돌린게? 이치보공이야. 추업 분할 개웃기해 진짜. 자 추업은 분할했지만 강화 시작할게요. 자 오 근데 금방 왔다? 굿츠! 바로 가볼게요. 실패? 성공? 3 2 1 까짱! 아 까비해. 아 까비해. 될 거 같애. 이건 진짜 될 거 같애. 보라. 아 근데 바로 아 쩜쩜쩜 이랬어. 이거 진짜 터진 거 같애. 굿츠! 뭐야 이거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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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억의 아케일보기 22성! 컷! 추업을 한 번 가보라고. 이득 봤으니까. 21억치만 딱 봐보자. 어? 빈츠인데? 이추의 보공보다 지금 곰 170이 무조건 낫지 않아요? 깡이추인데 러깅에서 붙었으니까. 올 때 2% 붙였다 생각하자. 요거는 그냥 냅두자. 여러분. 우리 할 거 많잖아 지금. 야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왜 니들이 나를 안 말리고 내가 너네들 말리고 있는 거죠? 약간 뭐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27퍼. 근데 있잖아. 만약에 아케인 숄더 같은 경우는 사실 그냥 강화 20이선 때리는 게 더 낫지 않나? 왜냐면은 21퍼 이런 거 살 바에 27퍼 이걸 내가 노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것 좀 너무 비싸는데 135억은? 일단 숄더 한 번 해보자. 오케이. 18 19 20 바로 갑니다. 흐름! 아씨 흐름! 하하하하씨 아니 잠깐. 아니 금세 털었어. 나쁘지 않아. 네. 지금 있는 돈으로 가면 미친 거죠. 싹싹이 이득이죠. 완전 개이득을 보는 거예요. 평균값이 200에서 250억이라고 합니다. 샤타뿠스 기준. 그렇지! 바로 한 번 다시! 재도전트 갑니다! 고! 고!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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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고! 어 어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왔습니다 초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거니까 좀 37호를 기적을 보여주자 3개씩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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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뭐야 개이대 그렇지 기대값보다 최소 6,7,10억 더 싸게 만들어집니다 여러분 이거지 여러분 4개씩 얘 어때요 여러분? 어차피 지금 매물상에서는 쌍더 구하기 힘들어 너무 없어갖고 얘는 해보면 할 것 같아 얘가 지금 봤던 아이템 중에 제일 괜찮거든 제발 진짜 신발이 물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 이 신발이 뭔가 이상하게 졸라 물려요 1개씩 전 이벤트에 PC만 할인 말 끝나기 무섭다 이거 잠깐만 퇴퇴퇴퇴퇴퇴퇴퇴 대박 아무 타 없이 끝내게 해주세요 하락은 없습니다 이제 계산돼갖고 15까지 다이렉트 스테이트로 올라갔고요 뭐야 오케이 아 으아앜! 와 존나 개단 꿈을 꿨다 진짜 와 한순간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놓쳐야 되네 출발 아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아이씨 바로 불두벅! 지발! 아아아아악! 슬퍼 왜이래 이러지마 아아 맞아 맞춤 20 이상 아케인 23개입니다 제발부터 드디어 여러분 기댈감입니다 마지막 도리입니다 제발 Lets 가자! 그렇지! 20 이상 아케인 23개입니다 제발부터 드디어 드디어 데뷔가드 야 근데 지금 얼마 쓰는 줄 알아요? 15억에다가 50억 175억 881억에 아케인 3부를 맞췄어요 1000억 안에만 지금 깔끔하게 맞춰지면 사실 아케인 대성공이거든요 지금 산 것보다 훨씬 싸요 22성 아케인이 하나에 300억을 넘어갑니다 노작 아케인 그냥 저는 이거 만든 게 다 기대값보다 다 아래로 만들었어요 신발 빼고는 너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쌍크오퍼의 120이 250억에 팔렸어요 그냥 추억 아예 없는 게 180억이야 그럼 우리는 가위값 생각하고 이거 가져오자 여러분 가위 7인데 나는 어차피 잘라 넘겨줄 거라서 상관없어요 가자 제발 그렇지 20까지 왔습니다 단 두 걸음 9 7 2 7 1 아 아 아니 아직 한 번 터졌으니까 괜찮아 아 좋아 빨리 터진 뭐다 돈이 굳은 거야 그만큼 2개 3개까지 사나 봐야겠다 이번에 아니 이게 18에서 19 올라가는 건 괜찮아 괜찮아 아니 괜찮아 뭐야 왜 이래 이거 이렇기 때문에 3개 사기 정말 잘한 거죠 무호흡 강화 강화 어디가 뭐야 비정상적 인프로 함께 게임 야 뭐 강화하고 있었는데 뭔 소리야 무호흡 강화한다니까 아 호흡하라고 그런 거야 뭐야 짜증나 야 정지 먹었는데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뭐야 야 비정상적 인프로 뭐가 있네 개사 한 개밖에 안 켜는데 개사 뭐야 왜 이래 이거 진짜 진짜 왜 이래 무호흡 무호흡 버그 강화하라고요 입 다물고 강화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 다물고 할게요 씨발 억간한 억간 다하네 이런 개같은 어 근데 성공? 오? 아 아 이거 줄 거 같이 왜 안 줘 어 어 네시피 고! 아 씨이 바! 좋게 회색! 강팀! 자리 한번 바꿀까? 오케이 자리 바꾸자 바꿨어요 엘린이하러 왔어 말도 못하게 하네 이 새끼 좋아 좋아 아주 좋아 빨리 터지잖아 기부하라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는 기부 안 했다고 이 지랄하는 거 지금? 엘린이하 기부가 얼마야? 억이야? 일시 백 천만 시만 백만 천만 억 맞나? 삼촌 뭐야 삼촌이냐 미친 아니야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일시 백 천만 시만 백만 천만 억 3억 그렇지 먹었어 2등 얼마였어? 1억 시만 자 기부는 좋은 거예요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기부해도 기부 안 끼냐고? 근데 여기에 기부하나 이 강화로 기부하나 메이플에 기부하는 건 똑같은 거 아니야? 존나 괜히 기부했어 사고 날렸어 아 21인데 여기서 헐로비 끊겨 미친 나 아 여기서 헐로비 끊겨 보세요 제발 여러분 반응이 너무 솔직하잖아 다행이다 안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제발 줘 제발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다 보자 아 왜 미쳤나봐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아 아 아 이럴 줄 알았어 왜 이러실까? 뭐가 그렇게 빡쳐갖고 19에서 이렇게 떨굴까? 뭐가 문제신가 이 장갑 이 장갑 아 여기 그냥 막 나오네 아 지금이야 손절치자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안 돼 이거 지금 여기서 더하면 나 이거 템 못 맞춰 이제 큰일 나 이제 가 야 나 이 껌만 하고야 돼 이 껌 아 아 아 이 껌 지금 가야죠 여섯목 파티를 마치는 거니까 오시면 됩니다 오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가면 되나? 아 아 오케이 개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 그래도 결혼하는데 시발 너무하잖아 여러분 3,000억 템스틱으로 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18성만 맞추고 일단 끝내자 어차피 오늘 하루만에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오늘 하루만에 다 할 필요 없으니까 아 아 네 받았습니다 아 아 씹아 쳤다 아 죄송해 아 그냥 가을게요 이거 안 할게요 나 씹혜속 갔었어? 뭐 나 몰랐어 여기까지 너무 좋았어 여기까지는 너무나 큰 이득을 봤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다 조졌다 이걸 대박 터트리려면 딱 한 곳밖에 없어 오늘이죠 이따가 할 미라크 타임 때 그때 대박을 터뜨려야 돼 그거 아니면 답이 없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카드템 스틱을 하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합시다 여러분 유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